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백운계의 시사 1번지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또 문자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MI님, 강국을 원하지 않아요. 힘든 서민들이 웃을 수 있는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이 댓글 보니까 마음이 좀 뭉클해집니다. 정치사랑님, 현재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나 다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전영훈님, 이 나라가 뒤로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굵은 소나기님, 아직 기대 안 접으셨나요? 통합. 안권님은 좀 비트셨네요. 윤 대통령 취임사대로 잘하고 있는 거네요. 통합 야당과 협치는 아예 생각도 없었던 건데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했군요. 우리가 이런 소리를 좀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게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여당이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갑니다. 사람이요 본능이 편한 겁니다. 편하고 싶죠. 그리고 듣기 좋은 사람만 만나서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신성범 의원은 옛날에 제가 모시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딱 초반에 자리에 올랐을 때 초반에 이렇게 딱 사람들 만나서 들으면 막 이렇게 좋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대요. 그러면 그 말을 다 듣는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아니라고 이건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안 만나고 싶대요. 인지상자. 인지상자. 사람의 마음이. 그래가지고 보고하러 오겠다고 그러면 걔는 오지 마라 그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 사람 하면 다 느낀대요. 저 녀석 아부하는군. 그러면서도 싫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죠.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권력자와 권력자가 충원을 듣는 방식에 대한 수많은 경구들이 동서양을 망언하고 똑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권력에서 왜 실패할까요? 말씀하신 거대한 인간성이 본능 때문인 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간신이 이런 데모예요. 고대 로마에도 보면 논쟁을 일부러 붙어주는 거예요. 권력자와. 그다음에 논쟁에서 져요. 져주는 거죠. 일부러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자는 논쟁에서 이긴 나 더 자존감이 극대화되는 간신의 최대 형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간신은 처음에 출발은 충신이었다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충신. 그러면서 나중에 간신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니까. 이 대목을 잘 봐야 된다. 말씀하신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에서도 다 적용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시원시원하고 통 큰 줄 알았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 좋은 사람만 싸고 도는 게 아니라 의심은 받고 있는 이 대목이 아픈 건데 저는 이긴 내각부터 새롭게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수형 메시지 컨설턴트는 이럴 때 쓰는 속담 있죠. 쓴 약은 뭐. 그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대중과회가 이걸 입증하고 있다고 봐요. 내규의 캔디. 내규의 캔디처럼 들리는 말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임금인규의 캔디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있어요. 내규의 캔디가 정말 대중과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남을 만큼 그게 인간의 본성 같은 거죠. 저는 우리 최수형 평론가 같은 분을 본부에 추천하고 싶어요. 추천하고 싶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조직 생활을 해보니까 저처럼 직선적으로 쓴소리하는 사람은 도움이 안 돼요. 쫓겨납니다. 그냥. 그리고 쓴소리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그럼 지혜롭게 하세요. 달콤한 소리를 해야 되는데. 당위증을 입혀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쓴소리를 달콤하게 할 수 있는 그게 테크닉이고 기술인 것 같아요. 조직 생활이. 그런 재주가 필요한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당에 없나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빨리 좀 마음을 열고 이게 다른 것 틀린 것 우리가 그거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가 아니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서 그 나라를 꾸려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작심을 하신 것 같고 신년들어서 그런데 말씀 맞는 말씀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라도 합시다. 대통령은 결국은 정파와 정당의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취임하는 순간 정국민을 상대로 하고 정국민을 함께 아울러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점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건 그건 분명한 사실이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짚어봅시다.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과 오찬을 갖는다. 이런 소식을 일부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엠바구를 파기했다라는 이유로 무더기 삭제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티비가 지난 25일 오후에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과 연쇄 오찬 이런 제목의 단독 기사를 보도했는데 복수의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서 김 여사가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을 이번 주와 다음 주 이틀에 나눠서 초청했다. 이번 주에는 지역구 의원들을 다음 주에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각각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그 이후에 mbc y10도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 현재 다 삭제가 됐다는 거예요. 최수영 컨설턴트 이런 보도가 뭐를 위반해서 삭제가 되는 겁니까? 이제 대통령실 춘추관에 계셨으니까. 대통령 영부인의 그러니까 오찬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외부 행사는 일단 실시 때까지는 엠바구를 걸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대통령 행사도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하겠다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대변인의 워딩 그대로 인용 보도는 가능하지만 행사 때까지는 경호실 행사 때까지는 그것도 잠재적 엠바구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장소가 대통령실이 아니고 이게 식사하겠다는 게 어쨌든 날짜하고 시간은 특정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 때까지는 그것이 보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그 엠바구 규정은 있긴 하죠. 제가 보기에는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왜 정보가 새어나갔냐라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언론사에 압력을 넣어서 기사가 사라진 건 아니고 철저하게 대통령실 출입기자라는 내부의 문제예요. 그것도 엠바구 문제라니까. 엠바구 문제를 하면 보도금지 자기들끼리 규약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을 누가 어겼다. 거기에 대한 하니까 자기 데스크에 전화해서 엠바구 어겨서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 지운다. 이렇게 사실에 부합할 거다. 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걸 같이 보도하든지 행사가 끝난 뒤에 보도를 했어야 되는데 일부 언론이 미리 보도했기 때문에 엠바구를 파기한 거다 해서 삭제가 됐다면 일단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행사를 갖기로 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건 문제가 없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내조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이런저런 대통령 부인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치 행위를 하는 거죠. 정치 행위까지 해도 됩니까 이제? 글쎄요. 그 판단은 사실은 개별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대통령 영부인이 여당의 여성 의원들을 만나는 게 그렇게 뭐라 그럴까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냐 그야라고 생각이 되나요? 저는 그 대목은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적절하죠. 왜요? 부적절하죠.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을 만난다는 것은 부적절하죠. 국회의원들의 부인들을 모셔다가 같이 식사한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한국에서는 퍼스트 레이디에 대해서 법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선출직 국회의원을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지금 또 전당대회 와중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즘 관제에서 식사하고 이러니까 옛날 궁정정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베르사유, 미드 베르사유라든가 헨리 8세 이런 데 보면 왕비가 귀족들 불러가지고 식사하면서 인사라든가 이런 데 개입하고 의견도 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런 느낌이 드니까 오해를 사는 겁니다. 오해를 산다는 부분과 글쎄 지금 박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베르사유까지 나오면 너무 선입견이 뒤쎄어진 판단 아니냐. 영국인이 국회의원들, 여성 의원들 불러가지고 또 무슨 전당대회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아니면 정치의사 표현을 하는 거 아니냐. 너무 과도한 해석같이 들리는데. 안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만 짚어보고 싶어요. 내조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웃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정치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단계까지 가려면 절차가 하나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슬금슬금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부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해외 순방에 동행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약자들 살피고 그런 건 해야 되죠. 그런데 정치 행위까지 한다면 그 약속을 했으니까 국민들 앞에. 다시 뭔가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가운데 단계가 생략된 채 갑자기 툭 정치 행위로. 매조말을 하겠다는 데서 정치 행위로 비약하는 이 단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낯설음 이야기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서 좀 더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 대한 굉장히 촘촘한 행보를 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김근희 여사가 뭔가 새로 영부인 모습을 새로 보여주고 있구나. 이후에 그렇다면 훨씬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은 하게 되네요.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여사도 무공화 봉사인가 만들어서 하거나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좀. 장관 부인들 모아서 김장동하고 뭐 했죠. 봉사하고. 그런데 그런 어떤 뭐랄까 포장이라도 했죠.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대통령 부인이 만나는 것. 저는 사실 대통령 부인이 내조만 한다고 해서 외부로 전혀 드러나지 않은 채 살림만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라고 하고 조용한 내조라 하면 드러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만 해외에서 해외 역대 대통령들을 보고 보면 부인들이 할 때 분명한 방향성은 있었어요. 이를테면 오바마 미셸 오바마는 비만 아동 퇴치 그다음에 낸시 레이건은 마약 사법 이런 데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본인이 활동을 했는데 저는 지난 연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돌봄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는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아주 차분하게 접근했다고 봤는데 이렇게 정치가 어쨌든 지금 국회의원들의 부인을 만난다는 것은 어쨌든 그건 정치행위로 봐야죠. 분명한 정치행위인데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있어요. 부인이 아니고요? 국회의원을 만나는 거예요. 비례대표 하고요. 지금 이 보도 엠바고 때문에 삭제를 했는데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을 여성의원들을 이번 주와 다음 주 이틀에 나눠서 그냥 뭐 그러니까 이번 주는 지역구 여성의원들 다음 주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만나는데 여성의원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가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로아님. 여당 여성의원을 무슨 자격으로 무슨 돈으로 만나는 건가요? 부속실도 없애고 지금 행보는 그러면 다 사적인 돈을 쓰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하셨어요. 송금준 대통령 부인이 나랏돈으로 여성의원들을 만나가는 정치행위는 문제가 없나요? 아니 이거는 좀 명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기존에 얘기한 것을 바꾸는 과정도 그렇지만 기존의 영부인들, 대통령 부인들이 했던 역할보다 더 나가고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그리고 정치의 영역에 본인이 들어와서 소통을 하면서 자기 영향력을 넓혀가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 부인의 자격이라는 것은 공적인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예산으로 어느 정도 예우는 하지만 이렇게 정치활동을 하는 것까지 공적인 재정이 투여되어야 되느냐는 좀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댓글창에서도 지금 논쟁이 좀 벌어졌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 동시 접속이 8,500명을 넘어섰는데요. 뜨겁습니다. 시크 아이디 쓰시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을 청와대로 초창해 5천원을 함께한다. 이런 옛날 기사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소영 님이 김정숙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도 그렇게 했다. 이제 이런 글을 올리니까 대박사건 아이디 쓰시는 분. 그래 김정숙이 올바르지 않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부속실이 있었죠. 그리고 기사도 다 났죠. 그런데 지금은 이 부속실 없이 그리고 왜 기사를 삭제했을까요. 이제 기사 삭제는 엠바고 위반이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부속실이 있는 것 없는 것 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무슨 행사를 하려면 이 부속실 예산이 있었고 거기에서 집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도 하고 이렇게 판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부속실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여성 의원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했다. 이것은 대통령 행사로 포함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묻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부속실이 있으면 별도 예산을 책정하고 국회가 자료 요구를 하고 와서 운영이 와서 설명을 해야죠. 이 돈이 어디 쓰여졌네요.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되면 아마 대통령실 예산으로 그냥 어느 항목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하자면 야당의 공격 지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이 부속실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실이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만일 이렇게 앞으로 공개 행보가 계속 좀 이어질 것 같다는 판단을 내부 판단한다면 저는 하는 쪽으로 선회해서 좀 뭐 그 조직 개편하는 건 대통령실 국회법을 따를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점이에요. 아까 이제 그 어떤 중간에 설명이나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쯤 이런 것을 하려면 하기 전에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선거 당시에는 정말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유감 표명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대통령 부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아직 정리되기 전이니까 이 부속실 폐지하겠다. 또 민정부속실 폐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또 뭐 필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부속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최소한도 일을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죠. 그런 점을 좀 명쾌하게 하면서 대통령 부인의 역할을 늘려갈 필요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유에이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이 할 몫이니까 그런데 당대표 선출을 한 달에 남겨놓고 이 대통령 또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접촉하는 영역을 넓히는 것이 어떻게 비출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제2부속실을 안 하는 게 결국 예결산 문제와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도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법적 절차의 문제를 그렇게 중요시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식의 법회석이면 부인을 대통령실에 안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법적 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는. 그런 측면에서 야당도 이번 기회에 제2부속실 설치하자 수준이 아니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적인 구성요건을 만들자라고 좀 전향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치 행위까지 하고 공적 행보를 넓히고 있는 중이니까 이 부속실 설치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신성범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지금은 아마 제2부속실을 부속실 안에 그냥 사모님 담당, 영부인 담당을 지정했겠죠. 내부적으로 보면 역할부 남태 있을 텐데 왜 제2부속을 굳이 안 만드는지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깔끔하게 하는 게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판단은 사실은 바깥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자기들 내부, 대통령실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저는 지켜보자는 쪽이에요. 자꾸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네요. 거슬러 거슬러 그러니까 취임사 얘기도 해봤고 또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도 거슬러 올라가게 돼 보는데 뭔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럴만하다. 이렇게 좀 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건데 어느 순간부터 공정과 상식 얘기가 좀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공정과 상식이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그런 단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전 대통령 영부인이 대통령 부인의 자격으로 여당, 자기당 소속의 여성 의원들을 만나는 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라는 점이 저로서는 의아했는데 또 설명 들어보니 참 이게 많이 불신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많이 쌓였다는 느낌 때문에 저도 불편하네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부인이 만나는 거 다 그래 한번 만나도록 하자. 다만 그 정치적 성과에 대해서는 사후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퍼스드 레이디가 다 만날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너무 나이부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만 만나고 말이 많으니까 김근 여사가 야당 의원들만 만난 거예요. 제가 나는 야당 의원들 만날게요. 그래가지고 일단 야당 여성 의원들만 만나서 만찬을 하면서 우리 남편이 똥꼬집이라 좀 이해해 주시고 뭐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좀 신박하지 않나요. 그럴싸한데. 정말 그렇게 되면 그게 정말 그림자 내조가 아니라 욕하기도 뭐하고. 아니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유경수 여사가 정부 내 야당 역할을 했다는. 그랬다고 하죠. 그런 대목이 생각나는 그런 부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백연컨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행위로서 관행적으로 인정돼주는 수준으로 갈 건지 아니면 법적 영역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편하게 완벽하게 잘라야 되는데 편의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김혜경 씨 법화 문제 6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대선 때 난리였어요.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도지사도 정치인이고 둘 다 행정권을 가진 집행권자예요.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부인하고 달라서 집행권자의 부인들은 뭔가 활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과 섰는 걸 가지고 그 난리를 쳤는데 지금 영부인은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력을 쓰고 있고 돈을 쓰고 있고 관행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인정돼 왔는데 이 역할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통합의 행위를 하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다. 그러면 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라줘야 돼요. 저는 그런 것들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 실력 있잖아요. 윤호중 원내대표 잇몸까지 드러나게 웃도록 만드는 그런 실력이 있으니까 야당 의원들 만나서 윤호중 의원님이 잊고 싶은 과거를 자꾸 왜 이렇게 끄집어내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설에 내려가서 지역 민심을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나오는 정치 이슈들은 나경원 전 의원이 이렇게 대표 나가네 안 나가네 못 나가네 막내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문제 이런 것들로 점찰돼 있어서 대개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막 얘기한 것들이 사실 우위독경 소기의 경익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계속 대통령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댓글 선정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취임사에 통합 없는 거 통합은 너무 기본이라서 안 넣었다고 했다 지적해 주신 김미숙님 전지연 cphc 치킨 쿠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이거님 잠은 한남동에서 자고 일은 용산에서 하고 접대는 청와대 영빈관을 쓰고 이것은 아니지 않나요? 세금으로 새 집이나 사용하다니요. 이런 얘기 하실만 하죠. 타이거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클렌징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저희 백운계 시사일본지 유튜브 구독자 수가 어제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박수에 앉아요. 박수를 쳐야 됩니다. 더욱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백운계 시사일본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들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고맙게 잘 보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백운계 시사일본지 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